안녕하세요. 4.16 공방 사무국장 김동연입니다. 오늘 진행한 엄마랑 함께하자 이런 캠페인은요. 세월호 가족분들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기획을 한 거예요. 세월호 가족분들이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하기 위한 좋은 축제를 만들어서 같이 만나는 예전처럼 같이 만나는 유지되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요. 또 하나는 우리 원래 다들 부대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. 원래 우리는 다 같이 살았던 이웃인 거잖아요. 그런데 사고가 나고 서로 상황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같이 만날 기회도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. 동네 아이들을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다 키우고 간 마찬가지였잖아요. 행사에 찾아온 아이들에게 행복, 사랑을 줄 수 있는 이웃으로 또 같은 마음을 가진 부모로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엄마랑 함께하자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